자 오늘은 최근 다시 유행하고 있는 수법인데요. 바로 이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스마트폰 달력에 내가 등록한 것도 아닌 이상한 일정이 뜨는 건데요. 심지어 한두 개도 아니고 이렇게 하루에 14개, 15개가 등록돼 있죠. 눌러보면 당신 폰이 온라인에 노출돼 있다면서 해커가 당신의 IP를 추적한다고 여기 보이는 사이트로 들어가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건 갤럭시뿐만 아니라 보안에 강하다는 아이폰도 마찬가지인데요. 악성 공격이다 바이러스다 뭐다 하면서 지금 당장 조치하라는 내용이 시간이 없으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 바이러스 아니고요. 해킹은 더욱더 아닙니다. 단지 이메일 주소만 알면 자동 등록되는 이 캘린더 기능의 허점을 이용한 하나의 스팸에 불과하죠. 근데 안타깝게도 가끔은 서비스 센터 직원도 이걸 몰라서 바이러스인 줄 알고 폰을 초기화해버리는 어이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아주 간단히 10초만에 예방과 해결이 가능합니다. 일단 갤럭시부터 보면 제가 고정 댓글을 남겨둘 텐데 바로 이 링크로 들어가주는 건데요. 그럼 이렇게 구글 캘린더가 뜹니다. 눈치 채신 분도 있겠지만 딱 봐도 모바일 전용이 아닌 데스크탑 사이트인데요. 바로 여기에서만 이 톱니바퀴 모양을 눌러서 설정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들어가서 살짝 내려가면 가운데쯤에 내 캘린더에 초대 추가가 모든 사용자의 초대로 돼 있을 텐데요. 이걸 눌러서 이메일에서 초대 응답한 경우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조금 더 밑에 있는 지메일에서 자동으로 생성된 일정을 캘린더에 표시 여기에 체크되어 있는 것도 풀어주면 되죠. 그럼 팝업이 뜨면서 이메일에서 자동으로 생성된 일정이 더 이상 표시되지 않는다고 뜨는데요. 이렇게만 하면 끝입니다. 그동안은 상대방이 내 이메일 주소만 알면 마음대로 내 캘린더에 일정을 보낼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게 안 되도록 막은 거죠. 아이폰은 더 간단합니다. 설정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 중간에 캘린더라고 보일 텐데요. 이걸 눌러서 나오는 것 중에 계정에 들어가줍니다. 그럼 가끔 구독한 캘린더에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게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그냥 계정 삭제만 눌러주면 끝납니다. 요즘은 진짜 스마트폰으로 모든 게 연동돼 있는 만큼 이번 건 당하기 전에 반드시 미리 설정하면 좋을 거야. 오늘도 짧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나마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려요.